안녕하세요, 배드윈턴 국가대표 선수 안세영입니다. 아시안게임 전이어서 연습만 하고 있는데 새벽도 하고 오전도 하고 오후도 열심히 달리는 중입니다. 저녁북도 오늘 우승했을 때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27년 만이라고 말하니까 더 뭔가 뜻깊게 다가왔고 배드윈턴을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복한 배드윈턴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생각을 좀 바꿨더니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시그니처가 있거든요. 에잇 세리머니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챙피언이요. 제 스펠링인데 제 이름을 좀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거 먼저 보시면 안 되겠지만 제가 혹시나 잘한다면 제가 부모님께 선물을 몰래 준비할 생각입니다. 아빠는 신발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. 신발을 사드릴 생각입니다. 메달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만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게 저는 제 목표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간 연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